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길손이 봄처럼 찾아들면 또 누구에게나 따스한 안식이 되어주는 것. 그렇게 마음 가득 정성과 설렘으로 오늘 나를 기다려주는 청양으로 향합니다. 온천지가 봄을 알리는 요즘이지만은 기쁜 골짜기를 타고 온 시원한 바람에 청양에서는 봄도 쉬어가나 봐요. 그 중심의 칠갑산 자락에서 대마기행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저하고 길동무가 되어줄 분을 하나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저분인가? 청양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함께라니 오늘 여행이 든든합니다. 청양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제일 눈앞에 딱 눈에 띄는 게 칠갑산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양이 충남의 중앙에 있는 것 같고 칠갑산이 충남의 중심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건너가고 있는 거 이게 출렁다리죠. 여기 얽힌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청양에 보아야 할 거 인기 품목 뭐를 우리가 오시면 젊은이 봐야 되는지 그리고 무슨 보물이 숨어있는지 이런 거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양이 충남의 중심부에 있거든요. 또 중앙에 칠갑산이 있고 이 칠갑산 자체만으로도 아주 좋은 관광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칠갑산 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칠갑포 또 천장호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면 장곡사 그래서 천년고찰의 장곡사 그 외에 고온식물원 등등 이 많은 관광 자원을 지들이 가지고 있어요. 청양 볼거리 자랑에 기대를 한가득 안고 가는데요. 군수님 이건 많이 본 것 같다. 많이 보셨죠. 콤밭매는 안악내상 아 이거 칠갑산 얘기인데 청양 오면 딱 칠갑산이 떠오르잖아요. 칠갑산 노래 잘하실 주병선 선생님 그 주인공이 칠갑 콤밭매는 안악내입니다. 안악내. 옛날에는 정말 먹고살기가 힘들었잖아요. 딸 하나 건설 못해가지고 그 먹고살만한 집으로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고 나서 그 서름을 콤밭매에서 울었다. 그런 스토리죠. 그렇죠. 산이 높아 콤롱사를 많이 짓던 칠갑산 자락의 안악내들. 보내는 마음과 떠나는 마음이 노래 한 구절로 전해집니다. 콤밭매는 안악내야 대적삼이 흠뻑 쳤는다 무슨 소름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 신 누나 꼬리 두고 시집 가던 나 칠갑산 자락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아린 가슴 속을 태웠소 이 출렁다리가 개통한 지 꽤 됐죠? 몇 년 되나요? 이곳이 2009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길이는 한 207m 정도 됩니다. 13년째인데, 14년째. 그래요? 207m. 그동안 연 인원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인원이 다녀갔고 아마 그 당시에는 동양에서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였었거든요. 아, 6에? 207이?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출렁다리가 인기가 좋다보니까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렁다리를 만든다라고요. 그런 명상은 이제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같이 이렇게 스릴 있는 출렁다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출렁다리 여러 군데를 한번 건너봤는데 여기가 좀 더 스릴이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공포 찍는 사람을 못 건너는 것 같아요. 출렁출렁.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이 잘 좋아하죠. 그렇죠. 장난도 하고. 봄 아무래도 추나 추동 중에서 봄, 여름, 가을이 제일 많이 오겠죠? 겨울보다도. 봄하고 가을에 많이 들어오시죠. 봄 손님보다 한 발 먼저 건너봅니다. 이쯤 되면 천장호수에 얽힌 전설이 궁금해지는데요. 옛날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옛날에 이 마을에 어린이가 중한 병에 걸려서 의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뇌에 그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청룡이 승천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 몸을 이용해서 다리를 놔뒀다고 합니다. 청룡이.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청룡의 등을 벗고 의원회에 가서 병에 나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호랑이가 정말 영물이 돼서 나중에 이 마을을 잘 주민들을 보살폈다는 그런 전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청룡. 그래서 저기 청룡이 청룡상이 여기 있군요. 청룡과 호랑이.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네요. 이 마을하고 철갑산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설도 사실처럼 실감이 나네요. 알고 나면 더 좋아지는 청양. 이번에는 청양의 새로운 명물을 만나러 가봅니다. 자, 인삼 하수어와 함께 명악으로 소문한 구기자. 그 구기자의 생산지가 바로 청양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구기자, 구기자는 명주를 만드는 명인이 계시대요. 그 명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건 저 같은데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대가 높아 볕도 더 따서러운데요. 이곳에 구기자 중 명인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저. 어서 오세요. 이명순 명인님 되시죠? 네. 반갑습니다. 청양의 대표적인 술이 구기자죠. 네. 이 구기주를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명인님이 계시하길래. 명인님을 찾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여드려야죠, 그럼. 네. 그래서 명인 생활을, 명인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20년 넘었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정신이 없어. 10대째 구기자주를 빚어온 하동정 씨 종부 명인께서 술 빚는 과정을 보여주신다네요. 옛날에 아주 부자였었구나. 부자는 무슨 부자요, 농촌에서? 이거 놓지 마, 이거지. 이게 이렇게 큰 장면이. 1부자, 1부자요. 옛날 부자, 1부자? 네, 농촌에서 살다 보면 1부자요. 아, 여기 뭐가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요? 구부자 술을 낳고 꼬두밥 짜요. 꼬두밥? 네. 네. 우와. 우와. 야, 이 꼬두밥 냄새. 이거 먹어본 사람이나 마다 알지? 옛날에는 어른들이 숯밥 주면 못 먹겠어요, 집어먹으면. 아니, 비싸서 그랬지, 귀해가지고. 귀해서 그랬지. 애들은 얼마나 이거 좀 엄마, 할머니 달라고 말이죠. 우리만 먹던 시절이 숯밥 보면 애들이 많이 집어먹었죠. 많이 집어먹었죠. 이게 최고 인기였어요. 이거 지금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따끗한 그런 거?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지금도 맛 없죠, 옛날 같지 않고. 지금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꼬두밥은. 다행이네, 한 번 더 잡소. 한 번 더 잡소. 한 번 더 먹어도. 그리고 이것도 손으로 꼭꼭. 네, 뭉쳐서 먹었죠. 뭉쳐서 먹어야죠. 음. 이 맛은 먹어본 사람이나 알아요. 요즘 사람들이 알겠어요. 맛을 잘 모르죠. 고두밥이 식을 동안 구기자조 재료를 둘러보는데. 술에 웬 한약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술이 보약입니다. 구기자조에 청양 구기자가 빠질 수 없죠. 구기자가 이게 전국의 60%는 청양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와, 60%를? 네, 네. 그런데 이 성분이 왜 좋으냐 하면 청양은 물이 들어오는 데는 없어요. 나가기만 하지. 아, 물이? 네, 전국이 천양 많지 지대가 높은 데는 없을 거예요. 아, 지대가 높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게 약 효과가 그 성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 성분은 뿌리나 이파리나 다 각각 닮아요. 다죠. 지금의 구기자는 1930년쯤 재배법을 체계화했다죠. 이후에 기후와 토질이 많은 청양에서 적극 재배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예부터 불로당수 명약으로 알려진 이 구기자로 술을 빚는 거죠. 아이고, 제가 할게요, 제가. 명이는 몸에 뱀 일이라 그런지 파프고 누룩을 섞는 것까지 여전히 직접 해내시는데요. 저도 구기자조 제조를 거둘어 보았어요. 술이 좋으니까 만드는 것도 즐겁네요. 먼저 고두밥 사이사이 누룩이 제대로 섞이도록 꼼꼼하게 섞습니다. 투충껍질과 구기자 열매 뿌리, 이풀다린 물에다가 다시 구기자와 토스를 섞어서 잔똑에 누룩 섞은 고두밥과 함께 넣어줍니다. 구기자가 참 많이도 돌아가네요. 저도 두 팔까지 걷어붙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양주낭에서 일하는 거 많이 봤어요. 해보지만 어린 시절에 양주낭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쪽이 이거 뭐 있어, 이거 꼬두밥 얻어먹으려고 옆에 가서 구경도 하고 독에 넣은 재료들을 잘 섞어가지고 골고루 발효가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명주가 되는 거겠죠. 집어넣으시죠. 자, 이건 미술을 지금 붓는 과정입니다. 자, 미술을 넣어야 술이 제대로 되는 거겠죠? 네. 미술이 안 닳아가면 술이 안 되죠? 아니, 되긴 되는데. 아이고, 술 냄새 나는데. 그런데 미술을 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미술을 넣어? 그래야 병폐가 없어요. 잘못되질 않아요. 아, 그래요? 미술을 이제 해는 이제 사흘만이 덮밥을 해내요. 그러고 그래야 물이 조금 들어가고 술이 독합지. 예. 미술을 안 하면 술이 묽어요. 아, 미술을 안 넣으면 술이 묽다. 그리고 미술 되기까지도 몇일 걸리겠네, 보니까. 사흘. 예? 사흘이요. 사흘? 예. 아, 이것도 술 냄새 나요. 아, 그럼요. 응, 응, 응. 술이. 우와. 어우, 술 냄새 나. 응. 양주장쯤 몇 번 지나가는 것 같아. 냄새가. 응. 아, 구수하고 이게 전통의 우리의 구기자 술인데. 자, 이걸 다 본 다음에 또 재료를 집어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다 들어간 거지. 재료가 다 들어갔어? 네,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거구나. 저거 아까 그냥 자료만, 재료만 보여주신 거고. 예, 그게 삶아서 여기 다 보입니다. 물로 들어간 거죠. 삶아서 그 물이 들어갔다. 술 먹으려면 이거 며칠 걸려? 현재 보름은 발효가 되고, 보름 숙성이 돼야 되고. 그럼 보름, 보름 한 달이네? 네, 한 달이요. 한 달 후에 술 맛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아, 이거 기다리기 힘들다, 야. 그럼 한 달 후에 마실 수 있는데, 그 주환이 어떻게 마실 수 있나, 내가? 한 달 전에 해놓은 거 있죠. 한 달 전에 빚은 술이 있다. 자, 이렇게 한 달간 발효와 숙속을 거친 구기주 한 잔. 여기에 담긴 정성만으로도 이건 그냥 술이 아니라 약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야, 이 풍미가 아주 좋네. 응? 혼 좀 한 잔 쓰지 말고 한 잔 주셔야지. 아, 나는 어르신 참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그냥, 아이고, 참 게 버릇이 없습니다. 예의도 몰라요, 제가. 이게 술병이 커가지고 됐습니다. 아, 술이 맛이 있네요. 이 구기주라는 게 난 잘 먹어보질 않았는데. 야, 이거. 아, 맛있어요. 맛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풍미를 막 가득하고. 야, 앉아 드세요. 아, 이거. 야, 이것도 구기자로 만든 부침개. 응. 한 잔 더 드릴까? 아니요. 아주 오늘 술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렇게 저는 명주를 맛보긴 또 오랜만에 맛보는 겁니다. 명희께서 만드신 술을. 오늘 이 풍미 좋은 술을 마시고 저 오늘 하루 종일은 아마 오늘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칠갑산 자락. 구비구비를 따라 들어가 봅니다. 칠갑산 일곱 자락 중에 지금 다른 곳으로 와 있는데요. 저게 뭐예요? 저거 저 우뚝 서서는 저게 뭐죠, 저게? 와, 엄청 크네. 칠갑산 입구에 환영이라도 하듯 곳곳에 솟은 장승들이 야,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예전엔 동네 어귄마다 수호신처럼 서있던 장승이 이렇게 한 곳에 있네요. 뭐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채점공 선생님이시네요. 오늘 저를 해손해 주실 분이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 장승,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저희 청양이요. 전통 문화가 굉장히 잘 개승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도 10여 개 마을에서 대보름 날에 장승제 지내고 또 우물제, 산신제 이런 옛 전통 행사들이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폰문화를 좀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장승공원은 199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99년도에? 네. 그래서 이 천하대장군하고 지하여장군은 저희 청양군민의 평안과 안녕 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처럼 저희 청양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있는 의미예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 장승도 표정이 다 다르죠, 그렇죠? 네, 다르죠. 웃고 울고 뭐 슬프기도 하지만은 또 이상자르턱에 표정 지는 것도 많이 있더구만요. 네,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가 외침이 있고 전쟁도 겪고 이런 아픔이 많이 있어서 옛날에는 장승을 좀 무섭게 표현하고 얼굴을 좀 괴기스럽게 해서 그런 나쁜 기운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표현했다고 하면 현대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맞는군요. 청양은 한국 최고의 장승분화 보존지역으로 다양한 장승이 350여 개가 재현되고 있는데 우주의 원리에서 이름 딴 칠갑산에 사람의 기운을 담은 장승이 선 것은 우연이 아닌 모양이에요. 흰 회락을 다 담은 제각각의 표정을 구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장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볼수록 알수록 재미있어지네요.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장승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잘 봤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무섭다고 그래요? 아기들은 아마 그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뭐 모습이 다르니까 우스왕스럽게 생겼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장승을 보면 좀 굉장히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장승이 현대화됐다고 해야 할까요? 장승이 이제 지금은 앞에 새겨지는 명문도 지금 여기 보면 오방축기대장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방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없애겠다. 이런 강한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냥 우리들이 사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새기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소원을 빛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축구 16강을 갔잖아요. 16강 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이팅 이런 식으로 기원하는 거. 굉장히 소박하고 소소한 그런 것들을 새기고 장승도 웃는 얼굴, 슬픈 얼굴 이런 걸 새겨서 그냥 우리 인간과 다름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무를 깎아야 새겨진 장승이기에 시간을 거스르지는 못하나 봅니다. 소용을 다한 장승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비와 햇볕과 바람에 의해 장승이 서서히 썩어가서 본래 왔던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긴 시간이 걸릴 텐데 왜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면 이걸 뗄감으로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걸 방치해둘을 거니 모르겠냐. 왜냐하면 장승은 옛날부터 이렇게 잘라서 태우질 않아요. 가로지기 타령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병강새가 장승을 뽑아다가 막 잘라서 뗄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팔도 장승들이 화가 나서 병강새한테 500여 가지 질병을 이렇게 줘서 동티 입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장승이라는 게 의미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함부로 막 태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죽어서 땅 속으로 돌아가듯이 장승도 똑같이 그 수명을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장마음이 참 고운 거죠. 순수하고 예. 장승 마을을 지나 골짜기 깊은 곳으로 올라가 보면 그 끝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 장곡사를 만나게 됩니다. 장곡사가 길장자에다가 곡자가 계곡곡자거든요. 그래서 계곡이 깊다는 거죠. 계곡이 깊은가요? 계곡이 길고 깊어요. 깊어요. 저희 칠갑산이 561m거든요. 그런데 산이 높지 않은데 계곡이 계속 겹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 99개곡이 있었던 안익골이라는 지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곡사도 깊은 계곡 속에 들어있는 절이라는 의미에서 장곡사인 것 같아요. 깊은 계곡 속에 있는 절, 장곡사. 그런데 이 장곡사는 제가 듣기에는 타 사찰보다 보물이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무슨 보물이 그렇게 많아요? 장곡사가 보물뿐만 아니라 국보도 많은데요. 국보까지? 국보가 3점. 3점씩이나. 보물이 3점. 보물이 3점. 총 6점의 아주 대단한 사찰인데요. 저 마을에서 들어보면 옛 어른들께서 여기는 6.25가 난지도 몰랐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깊었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보물이나 국보들이 어디로 약탈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천 년을 넘는 세월 동안 속세를 벗어나 깊은 성찰이라도 하듯 장곡사는 그만의 보물을 간직한 채 단아하고 위험있게 칠갑산의 일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장곡사의 대표적인 국보인 금동연예좌상은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 후기 불상으로 손에는 약그릇을 들고 있는데요. 이는 고려시대 중생을 병과 고통에서 구원한다는 약사신앙의 흔적입니다. 장엄한 시간을 거쳐온 만큼 경유와 존중을 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왜 유독 장곡사에만 보물들이 보존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6.25 피난을 다 피하기 위해서 약 깊고 깊은 장곡사에다가 모든 걸 숨겨두지 남겨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글쎄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이제 천년이 넘은 사찰이고 천년 전에 제작된 불상이라든가 좌대 같은 게 온전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물이나 국보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말 좀 들어보니까 수궁이 돼요. 네. 그리 크지 않은 사찰의 대웅전이 두 개라니 이것도 국내 유일의 사례라는데 역사가 깊은 사찰이라 그런가 봅니다. 특이한 거는 상하 대웅전의 방향이 서로 엇갈려 있는데요. 아마 이 조성된 시기와 의미가 달라서겠죠. 상하 대웅전은 그 자체로도 보물이지만 무엇보다 국보와 보물인 불상이 세구나 봉환돼 있어서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답니다. 장국사 경례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일 아쉬운 건요. 우리가 계절을 잘못 선택했다. 이게 푸러푸러 초록초록할 때 오면 이 풍경이 장과를 볼 것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내역, 초록초록하면서도 사찰은 크게 넓고 않지만 아주 오밀조밀하게 딱 붙어 있어서 아주 깊은 계곡에 있는 그래서 장국사다 하는 걸 느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장국사가 지금 현대화되지 않고 그냥 천년 전의 모습 그대로는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게 더 정겹고 소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참 우리한테는 소중한 문화재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잘 가꾸어서 후세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길을 한참 걸은 다시일까요? 장국사를 내려와서 다시 속세로 돌아오니 출출한 시작기가 먼저 저를 반기네요. 아까 칠갑산 창국사에 올라가는 길에 제가 눈두장을 찍어놓은 음식점이 있어요. 이 집 같은데? 맞아. 거기 보니까 백년가게 인증이 있어요. 이 집이. 어느 곳에 가든 그 지역에 맛집이 있잖아요. 여행객한테는 그런 맛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꼭 둘러야 되잖아요. 저도 그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이 집 한번 가보시죠. 청양하면 이 콩요리도 있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요리 바로 민물참개가 있대요. 안녕하세요. 청양의 대표적인 음식 참개당을 소개받게 왔는데 제가 잘 왔나 모르겠어요. 참 잘 오셨어요. 자 그럼 오늘 저한테 초청해 주실 메뉴가 뭐예요? 민물참개 매운탕하고 민물참개로 담은 간장게장. 진짜 맛있어. 침 넘어가죠?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책임지세요?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어디로 안내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아니 아니 이 민물참개 맛보러 왔더니 산천 음식들이 줄줄이 총 출동을 하네요. 자 들어가세요. 네 들어오세요. 자 이 참개 매운탕이 참개당 먹으려면 준비를 딱 하라고 해서 일부러 밖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은데 아주 보글보글 끓이는데 이게 참개 매운탕? 민물참개 매운탕 반찬이 너무 화려하네요. 3, 42, 12가지나서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하나 안 보인다? 뭐가 빠졌네? 네 간장게장 민물참개 간장게장 어디있어요? 네 여기 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 이분은 누구예요? 저희 아들이에요. 아드님? 아들이 이제 개 물려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야 이 청량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참개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주황빛 알이 꽉 찬 채 맛이 잘 우러나는 비법적인 주황에다가 숙소기 시켜서 참개장은 3개월 동안 간장을 7번 이상 끓이고 넣기를 반복해 맛과 풍미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야 근데 이 참개를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참으시는 거야? 예 옛날에 옛날부터 여기 개천이 물이 엄청 깨끗하고 물도 많고 엄청 좋았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막 길에 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제 벼별물의 배는 그래도 좀 많이 잡혀 잡히고 있어요. 아 그 가을에? 예 벼별 때 예 그때 이제 좀 냉동 좀 많이 시켜놨다가 아 잡아가지고 냉동 시켜놨다가 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시로 하님들이 찾으면은 상에 내놓으시는구나 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뭐 뭐 들어갔어요? 보글보글 냄새가 아주 좋네. 가을 볕에 잘 말려둔 무청 시래기에다가 민물 참개를 한 냄빅 수북하게 올리는데 하 이 알찬 것 좀 보세요. 네? 여기에 민물 새우로 감칠맛을 더하고 진득한 맛을 내는 수제비와 비린내는 잡고 약효는 더하는 구기자까지 끝이 아니에요. 들깨가루와 깻잎까지 국물 맛을 거두는데 이 환상의 조합이 한 대 끓어오르면 그야말로 냄새로도 기가 막힙니다. 맛이 궁금하시죠? 좀 보글보글 끓는대요. 좀 한 번 좀. 아주 침 넘어가네 그냥. 네 한 번 드릴게요. 네 이 통이에요 그냥. 와우. 이야. 우와. 이야 이제 먹음적스럽네. 이 청양의 대표적인 음식 이 참개 매운탕 소리 들을만 하네요. 네 이거 이제 무청 쓰레기. 아 무청도 있고. 와 그럼 지난번 가을 저 김당하실 땐 예 이거 이제 무청을 많이 말려놨다가 말려놨다가 이것도 이제 그늘에 말려야 이게 질기질을 않거든요. 네 그거 알 같다. 예 알이죠. 알이 많이 차 있어요. 민물참개 알. 이야. 한 번 떠드려 볼게. 아 조금만 주세요. 맛 좀 보게. 음. 음. 아주 치맥부터 부터 넘어가네. 난 이런 음식은 난 별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청양에 가면은 맛있는 참개 장 매운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음식을 안 먹고 일부러 지금 잦아들었습니다. 수제비부터 일단은 여기 아까 뭐 어떤 무청. 네 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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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청. 음.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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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는 거에요. 이 민물 새우가 들어가니까 이게 조미료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맛을 또 배가 시킨다고. 이것도 이런. 이건 아까 마셨던 참게장. 요거는 일단 간장이 들어가나요? 간장이요? 여기다가 간장하고 이제 마늘, 생강, 국이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양파. 이게 근데 장맛이 좌우할 것 같아, 장맛이. 장은 여기 청양장이에요? 진짜 고소하시죠? 그렇게 안짜네, 난 짤줄 알았대. 되게 괴장이라니까 짜거든요, 집에서 산 거면. 안 짜게 안 짜고 비린내 안 나게 나쁘게 그게 기술이거든요. 맞아. 이 비린내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매운탕이나 이게 괴장이나. 국이자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잡내가 없어지거든요. 야, 요거는 밟고둑 같아. 뭐 이걸 먹어야 저걸 먹어야지. 나 지금 양 속에 누구나 내가 좀 고민하네. 다른 반찬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반찬이 좋으니까 또 반찬 반만 잡으시고 저거는 또 집에 가서 드신다고 또 싸갖고 가세요. 그리고 이중으로 잡으시는 거죠. 그러시겠죠.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보면요. 괴중의 맛을 으뜸으로 쳤던 참기는 청정 1급수에서만 자라는 귀한 식재료라 청양의 토속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칼칼하고 개운한 이 맛을 못 잃어가지고 멀리 멀리서도 찾아온다고 해요. 야, 밥 한 그릇 뚝딱 했어요. 뚝딱. 야, 세상에. 아니, 저 이 참게장하고 말이죠. 이건 민물, 이게 참게, 매운탕 안 먹고 왔으면 엄마를 섭섭했을까. 와, 서운할 뻔했어요. 난 처음에 이게, 이거 좀 너무 맵지 않을까. 그런데 맵지도 않고 아주 심심하니 잘 먹었습니다. 이 게장도 마찬가지. 이건 뭐 원래 밥도둑이니까 밥하고 먹으면 조합이 딱 맞는 거죠. 그리고 넉넉한 이 찬 때문에 아주 맛있게 밥 먹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내 손님들 많이 와가지고 올 봄에는 아마 손님들이 더 많이 오고 이 방송을 나가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주변에서 많이 소문듣고 오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예, 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백제시대 진산으로 칭송받으며 성스럽게 여겨졌던 청양 칠갑산. 오늘 그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는 이 길이 칠갑산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계곡이 참 깊고 그리고 한참 올라가야 돼. 와, 이게 한여름이면 풍경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초록초록 빛나면서 모든 게 이게 소나무 군락지. 와, 저 높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못 가. 아, 칠갑산 땡땡이. 땡땡이. 땡땡이죠. 보러 가시죠. 땡땡이는 바로 칠갑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천문대예요. 별 볼 일 있는 곳이니까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칠갑산 천문대입니다. 네, 여기가 청양군 자체가 산 위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발구도 430m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도 별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별을 가까이 볼 수 있다. 해발구도뿐만 아니라 이 공기가 맑은 청양은 하늘을 관측하기에 최적화된 곳으로 칠갑산에 천문대가 자리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어두운 밤엔 별을 보고 환한 대낮엔 태양을 관측할 수 있어 밤낮없이 하늘을 향해 망원경이 열려 있는데요.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며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서 있는 더 작은 나와 우리 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참 한 수십 년 전에는 하늘을 볼 일도 많았어요. 하늘이 맑고 깨끗하니까 요즘은 화려하고 복잡하고 공예 때문에 하늘도 잘 볼 시간도 없고 봐봤자 보이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밤에 다 누워가지고 별 하나 별도 새우랬잖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낭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낭만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천문대. 칠갑산 천문대입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로부터 거리가 30km 이상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올라오는 불빛인 광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느꼈던 그 낭만적인 하늘의 모습을 여기 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칠갑산의 또 다른 계곡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기계 소리가 먼저 반기네요. 고소한 향내가 진동을 해서 어쩐 일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만드는 거는 다름 아닌 한과입니다. 이젠 한과도 기계로 만드네요. 이 체류가 조금 쌀에는 뭐예요? 찹쌀이에요. 찹쌀하고 구기자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구기자 한과니까. 구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과도 마시는데 구기자가 들어가면 더 풍미가 있겠죠. 더 맛이. 구기자가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죠. 약재가 들어가니까 약이 되는 건가요? 청양만의 특별한 구기자 한과입니다. 한과를 맛보려면 먼저 불린 찹쌀을 구기자와 함께 빻고 다시 말리고 찢는 과정을 거쳐서 반죽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기계로 모양을 만들어 상품 규격을 맞추어 주는데 이래야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일정 기간 좋은 숙성을 거쳐야 한과가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자 드디어 기름에 튀기는데요. 아직도 미완성이라니 이 공정도 많고 손도 많이 가니 한과 하나 맛보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한과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혀보다 정말 간사한 게 이게 한과 만드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게 1차적으로 이렇게 튀겨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겨져서 공정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면 모양도 맛도 다른 한과가 만들어진다니 이 한과 만들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죠. 두 번째로 튀기고 나니까 이제야 우리가 하는 한과 모양이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과정이죠. 조척을 바르고 겉옷을 입혀주는데 겉은 쫀득쫀득하고 속은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구기자 한과가 드디어 완성. 이게 뭐 속빈강정 속빈강정 그러는데 저희가 속은 안 비게끔 만들었는데 이렇게 꽉 속이 꽉 찼어요. 맞아 꽉 찼네. 네네. 잘 이뤘잖아요. 맞아. 참 좋다. 맛있어. 이게 서리빨처럼 이런 게 이게 잘 이른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이게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당친맛이 있어가지고 아주 애기들 좋아하게 생겼어. 애기들 뿐이 아니야.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 뭐. 너무 닳히면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약간 덜 달아서 이제 목에서 내려갔을 때 단맛이 느끼게끔 하게끔 제가 최대한 덜 달게 만들었어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까지 꼼꼼하게 하면 이제 닮는 일만 남았습니다. 안과 모양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일일이 사람 손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좀 손을 보탰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쁘게 담으셨으니까 제가. 내가 담은 거야? 네네. 이야. 고맙습니다. 오늘 완전히 품삭이야. 아까부터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것도 이따가 사가지고 가야지 그랬더니 또 직접. 선물까지 주세요 잘 먹을게요. 아주 오늘 이거 먹은 후로 제가 아주 오늘 남은 여정 여행 아주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힘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손절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힘을 내 찾아간 곳은 겨울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 충남 청양의 알프스 마을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가 발길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와. 우우. 야 이렇게 화력이 좋네. 이곳이요. 어. 청양 알프스 마을. 군방과. 군고고마 체험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통남부로 불때워가지고 이게 즉석에서 본인이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을 좀 해 보려구요. 야. 어떤게 익었을까요. 네, 이것이 지금 잘 구워진 고구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잘 익었네. 네. 잘 익었어요. 이게 군고구마예요. 껍데기는 살짝 타고 속은 노랗게. 이야, 이거 한겨울에 먹으면 이거. 네, 예, 예. 이야, 이거 소울에서 한겨울에 이거 비싸요. 네. 먹고 싶어도. 그래서 이 도심에서 오신 분들이 고구마 담아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와요, 겨울에는? 그런데 전국에서 다 오죠. 전국에서? 그렇죠. 서울, 전에는 제주도 여기까지 오고 요즘은 외국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아, 외국인은 또? 인기 풀어네네요. 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아, 그래요? 아는 데가 없어요. 이야. 네, 외국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방송에 그래서 영화 미터까지 나가고 있어요. 해설, 설명하는 과정을. 이야, 그 정도로? 네, 예. 인기가 아주 대단하네. 외국 손님들. 인기캡이야. 해외까지 알려져서 눈이 안 내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환상의 세계가 되어줍니다. 눈을 보면 어른이나 아이나 신나서 들뜨는데요. 진짜 재미는 겨울놀이가 최고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으니 충남 청약을 기억하셨다가 돌아오는 겨울에 꼭 와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니까 무슨 겨울왕국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나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 충남 청양군의 정산면 알프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 15년 됐습니다. 15년이나? 얼음왕국이라고 해서 눈으로 되어 있고 얼음 복술레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복술레일도 있고? 네. 집라인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린이나 어른이나 함께 다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곳이네요. 언제든지 오시면 겨울에는 충분히 하루 종일 또 나가서 뭐 잡숫고 또 들으셔도 되고 계속 하루 종일 놀다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티켓 하나만 끌으면 하루 종일이군요. 한국의 알프스 청양에는 지난 겨울 추억이 아직 여루로 남아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왔으니까 신나는 체험에 도전해 보지요. 항상 긴장은 돼요. 이건 젊은 사람들 같은 바 아니라 나이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긴장은 되죠. 한참 강아범으로 출발할 때가 제일 긴장스러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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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와서. 하나, 둘, 셋.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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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가로지르며 속도에 몸을 맡겨보는 도전. 잠시 마음의 날개를 달아봅니다. 와, 좋다. 천연의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청양 언제 와봐도 훈훈하고 포근한 고향 같은 내 고향 같은 곳 1박 2일 동안 청양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청양은 국이자 청양고추 고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먹거리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 오시면 여러분들 아주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청양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지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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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